도움보는 자동차 기적 1 × 기적이 필요해 와..내가 죽겠는데? 대답겠다 그래 됐어 1억 2등이지? 아니 아니 야.. 신놈 아니야 저거 그럼 와 이야 가이라한테 누굴려고 그래 가자 얘들아 빛깔 적금 아 네 오늘은 안주로 출신 아 저 귀신새끼 나만 잡아 이렇게 편하네요 이렇게 편하네요 그러면 안주로 출신 이렇게 편하시면 안주로 손 Shadow 안주로 힘내자. 쇼금쇼금 키가 왜 짜증나? 실방에 각각이 다 올 때리네. 쇼금쇼금이 짜증내네. 배틀니 새끼야, 야보른지? 메옹메옹 방송 보고 있냐 이 새끼야? 넌 나한테, 안 돼 이 새끼야. 새끼야. 여러분들 추천 한번. 이 새끼야, 야디션.